여덟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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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여섯시에 시작을 했죠 저희 뭐지? 다음에 라디오 있나요? 알고 있어요? 청하 청하라디오 영영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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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시를 많이 봐서 그런 거다 네 여덟시 물어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? 없어 너 왜 나한테 왜 그걸 그렇게 해줘요? 내 맘 우리 이렇게 그룹 3개 뭉쳤어요 안 뭉쳤는데? 너 집에서는 얘 나한테 잘해줘 나 깨인가 봐 조롱조롱이 아닌가? 내가 잠자지 모르나? 이 펜 라이트 너무 예쁘지 않나? 제가 금요일날 못 와가지고 이거 처음 봤어요 근데 사실 트위터에서 많이 봤거든요 할머니들이 이거 오피셜로 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천일? 맛있다 그래야 돼요 자, 다시 가서 날씨가 representing 친구가 добиться 認為 아, 바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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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' 여기 좀 밝혀주세요 마법사님 밝히는 마법 해주세요